안녕하세요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그 연료전지 쪽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Solid Oxide Fuel Cell이죠 전해질이 고체 산화물이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연료전지나 연료전지 보시면 거기 3개죠 딱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고 중간에 전해질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응급, 애노드, 그 다음에 전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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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통화물질이죠 그 다음에 양극을 캐소도 이렇게 되어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응급으로 수소가 들어가고요 수소는 에노드, 응급으로 들어가죠 들어가고 산소는 양극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대신 넘어오는게 우리 저온형에서는 누가 전해질 통과하냐면 H++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공온에서는 산소이온이 통과하는 산소가 통과하는 게 아니고 분자가 아니고 원자가 통과하는 겁니다 이온도 원자니까요 물은 이쪽에 생기겠죠 H2O가 생깁니다 고 라테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여기 우리 스토보 교수님이 강의한 자료이신데요 엘렉트로라이트 리콰이어먼트 해가지고 전해질, 노란색, 전해질 재질을 뭘 쓸 거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나중에 나올 텐데요 8YSZ라고요 전해질 재료가요 여기 유명합니다 SOFC에서는 이거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8% 이트리움 스테빌라이즈 지르코늄 지르코늄에다가 이트리움을 8% 넣어서 안정을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르코늄에 8% 이트리움 넣어서 스테빌라이즈 시켰다 그런 얘기죠 그런 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그러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르코니아라고 되죠 더프트 지르코니아, 세리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여기 주성구로 좀 아시죠? 8% 이트리움 들어간 스테빌라이즈 안정화된 지르코늄 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 전해질의 특성이 뭐냐 요구사항이 뭐냐면 이온이 콘덕티비티 아까 산소이온이 넘어가잖아요 O2가 아니고 O2가 아니고 O2가 이쪽에서 넘어온 H에서 넘어온 전자 있잖아요 전자가 빠져 가지고 넘어왔죠 넘어와서 일을 하고 넘어와서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쉬어야 되면 산소의 등에 어깨에 두 마리가 쉽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이쪽에서 만나서 H 플러스 H 플러스 O2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마스 제로죠 그래서 물이 생기겠죠 근데 온도가 높으니까 다 증발 되겠죠 온도가 막 1000도씨까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온이 잘 전달됩니다 이렇게 전해질이 대신 전자가 넘어가면 쇼트 되는 거죠 전자가 타오면 전기적으로 쇼트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쇼트 되니까 전자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전자가 넘어갈 때는 혼자 가면 안 되고요 항상 이온이 돼서 넘어갈 수 있는데 전자 혼자 엘렉트로닉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결국 쇼트가 난다는 얘기에요 쇼트입니다 플러스 합선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온이 넘어가야지 전기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전자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니얼리 제로 또는 제로 엘렉트로닉 그러니까 엘렉트로닉이 전기적인 컨닥티비티 잘못하면 쇼트 나니까 전기적인 컨닥티비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스 타이트니스 만약에 오토나 H2 분자 가스가 넘어가면 안 되죠 폭발하니까 불 붙으니까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더저스트 조정되다 Coefficient of Sommar 열팽창이 좀 적절하게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운전하고 다음에 열사이클링 기동정지 기동정지 아니면 온도가 높다고 하니까 온도가 상온에서부터 천도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잘 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그래서 계면반응이 일어나지 일어나면 안 된다 이쪽 전해질하고 캐스토나 엘노드의 극 엘렉트로드가 그 전극이 전극 양극과 계면반응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계속 유지를 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Chemical Stability 화학적 안정성이죠 Reducing and Oxidating Atmosphere 이래 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보통 그 산소와 만나는 걸 산화죠 산화는 산소와 만나는 거죠 산소와 산소가 플러스 되는 거고 환호는요 환호는 산소가 분리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산소하를 보통 옥시다이징 Oxidizing 브라phem высок Reducing suggest Redu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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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Oxidizing하고 Reducing 이게 두 가지가 해약적 안전소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전해질 재료 Electrolite는 이런 게 필요하고 전기를 통하면 안 된다. 전자가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온으로 넘어가면 상관없습니다. 전기적으로 통과되면 쇼튼한다. 그런 개념을 보시고요. 그래서 가스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전해질의 요구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전해질이 아주 치밀하죠. 치밀해서 기밀성에서 통과되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다른 건 다 공질로 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런데 왜 지르콘늄에다가 왜 이튬을 섞었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걸 나타낸 그림이 되겠는데요. 상당히 그래서 보시면 Solter-Bridge라 지르콘늄이 있으면요. 지르콘늄 고온이 잘 견딥니다. 좋은 겁니다. 하이 멜팅 포인트 융찜이 높아요. 그 다음에 자유전자가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온도 통과가 안돼요. 이온이 통과되면 이온 통과가 안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르콘늄 너무 좋은 고온이 잘 견딥니다. 그래서 뭘 넣었냐면 이트리움을 증가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르콘늄에다가 이트리움을 몇 프로 증가시키냐 해서 해봤더니 이트리움을 좀 섞었더니 아까 8%죠. 8% 섞었더니 너무 좋더라. 제일 좋더라. 그걸 실험한 데이터값이 되겠습니다. 상태도라 해가지고 복잡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실험해 봤더니 이런 겁니다. 이트리움을 산화된 이트리움을 8% 넣었더니 전도성, 이온 전도성이 좋아져요. 사볕도에서도 높고 천도성이 높아져요. 너무 많이 섞었더니 10% 넘어갔더니 전도성이 떨어져요. 이온 전도도가. O2- 넘어가는 이온 전도도가. 그래서 이렇게 8%가 최적이더라. 그래서 만든 게 지르콘늄에다가 8%를 섞자. 92% 지르콘늄, 8% 이트리움. 이렇게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르콘늄에 이온 컨덕티비티를 이렇게 재 봤습니다. 재 봤더니 온도로 되어 있고요. 템프로이 차. 이거는 독일 자료다 보니까 태그로 바뀌었는데 이게 도시입니다. 도시. 독해 도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온도 높을수록 이온 전도 올라간다는 걸 나타낸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재료를 한번 비교해 본 거죠. 팔, 와이스, 세트, 씨, 에서 뭐 이런 것들은 엄청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 엄청 많이 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이온 전도도를 온도에 따라서 비교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수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도프 지르콘늄에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아라는 것을 하면 이런 게 이제 어떤 N타입의 이콘 덕신이 생긴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스칸디움이온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스칸디움을 집어넣으면 아까 이트리움을 안 넣고 스칸디움을 넣더니 지르콘늄에 비싸다는 거죠. 10배 비싸다. 이트리움보다 스칸디움이 10배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운줄농도를 낮출 수가 있는 그런 매력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칸디움 아까 보시면 이렇게 8YS 세트가 밑에 있잖아요. 스칸디움을 집어넣는 게 스칸디움. 여기 CGO라든가 CSO라든가 스칸디움을 집어넣으면 좀 좋아진다는 그런 건데 보시면 스트론트움이고 가드론이미오티프 세일에 셀렌이고 여기에는 스칸디움은 없네요. 스칸디움은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스론티아, 스칸디아, 스칸디아 SD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넣더니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비싸다는 거 그렇지만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엘렉트로라이트의 가스 타이틴이 있습니다. 가스가 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극미량을 셉니다. 극미량을 세는데 그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보다 좀 밑에 상관없이 높은 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수축되면서 가스 타이틴이 있으면 좀 있다. 그런 거라서 하여튼 어떤 한도 이상 넘어왔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해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치밀하죠. 은극원 보시면 다공지류입니다. 막 가스가 쫙 뜨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 중간에 구멍은 이렇게 뚫려 있지만 어떻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치밀한 조직.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결정립입니다. 결정립들이 있고 입내 입계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미세조직, 현미국원을 보시는 거죠. 현미국원을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제가 이제 3M 우리 치아에도 보면 지르코네라를 쓰고 있다는 거. 크라운하고 VG에 아주 좋다는 거. 이렇게 지르코네라란 무엇인가 해 가지고 아주 잘 되어 있죠. 인체 친한 생체에 아주 친환경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거는 이제 엘렉트로라이트에 신트링 하는 과정인데 이런 건 휘었다 휘질 수 있는 거. 그런 내용인데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걸 신트링 하다 보면 전해지는 용룡에서 만드는데 다른 응급형은 신트링, 분말약음이라 해 가지고요. 소결해서, 분말을 소결해서 만드는 거. 그렇다면 약간 휩니다. 변동이 휘는다고. 어느 정도 범위 하나만 들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휘는다는 것을 보고 조립하면 이렇게 누르면 되니까요. 이렇게 이런 특성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휘 수 있다는 거. 그런 내용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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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